이번에 국민주권감시단을 출범하는 배삼준 회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부분과 동시에 또 많은 분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견이나 정견을 여러분들에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런 거 좀 하신 분들은 다 우리한테 오셔서 힘을 좀 보태주시면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집행위원회를 비롯해서 위원회가 한 15개 정도가 지금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위원회 15개는 주로 분야별로 분야별로 이렇게 주로 운동을 추진하는 거죠 어떤 게 분야를 놔뒀습니까 그러니까 홍보 담당 위원이 있고 그다음에 민생 담당이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보호하는 팀이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아무래도 우리가 덮어놓고 이렇게 유튜브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 언론이 보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해서 희마리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자기가 과거에 있었던 근무했던 그런 경력이나 경험을 여기다가 좀 기부를 좀 해 주시면 재능 기부를 해 주시면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밝히는 건 동의를 얻지는 않았습니다만 정인균이라고 하는 부장검사님이 과거에 있어요 그 부분이 우리 법률대책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헌법전문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가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은 변호사들이 좀 필요해요 그렇게 저렇게 좀 도움을 주고 하면 이 사안은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당신이 주장하는 것이 옳은 거고 그쪽 사람이 잘못된 거 하면 역시 법 전문가들이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해라 이런 코치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자동사건이 된 게 야 그거는 시민이 잘못한 거예요 공무원이 잘못한 게 아니야 이런 판단이 잘못한 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해주고 바로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억울하면 이제는 신문고나 국민의권위원회는 이제 우리 밑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 그 기관이 있으나 맘합니다 사실은 국민권익위의 담당자가 저를 압니다 그분이 이 말을 들으시겠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국민권익위를 해체하시오 하고 내가 진정선을 얻죠 왜 비겁하게 국민들을 속이고 세금 받아서 당신이 쓰느냐 노동판에 와서 벽돈 날려면 한 달에 하루에 18만 원씩 받는다 차라리 그리 가서 일을 하지 이런 짓들 하지 마라 해체해라 이렇게 내가 진정선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도 억울하니까 네 하모도 안 봐주니까요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땅히 수행해야 될 일을 안 하니까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을 받아가지고 당신들이 해체하는 게 좋겠다 해체해라 이거죠 해체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대한민국 교육부가 왜 있어야 됩니까? 교육은 제가 잘 몰라요 그런 부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없어될 일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공직자들 중에서도 아주 반듯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럼요 반듯한 공직자들 많죠 그래서 오히려 참 시민들의 불편한 거를 어떻게 하면 더 도와줄까를 하고 갈 때까지 속초 직원들 어떻게 하죠 갈 때까지 보고 있어요 인사하고 있어요 이런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그런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요 하도 선거가 많아가지고 사실은 장관도 대법원장도 투표나 선거에서 뽑아야 될 텐데 이게 쉬운 일이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감히 여기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욕하지 마십시오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문제는요 평등선거에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한 표 정치십단도 한 표 여기서 이 나라가 절단 나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누군가 이 고양이 이 모기가 방울을 달아줘야 됩니다 아마 국내에서 최초로 이 발언을 제가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누가 한번 받아서 한번 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미국도 이건 안 하는 건 제가 알아요 안 하는데 정말로 우리나라는 실제로 정치에는 전혀 신경이 없고 먹고 사는 건 바쁘신 분들은 미안하지만 좀 약간 좀 양보를 하십시오 아니면 투표하는 것에 대해서 시험을 보고 어느 정도 자격시험 투표 자격시험이 있어야 돼 오죽하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정말 오죽하면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어쨌든 현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그게 또 평등권에 많이 위반되니까 평등권에 위반되지 그게 또 이상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또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현되기가 쉽지 않지만 어떻든 이제 귀한 뜻을 가지고 출범하니까 일단 현실정치에 참여하지 않으시고 시민사회운동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불합리한 사례를 모으고 그걸 설득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힘을 더하겠지만 역시 여기서도 속초시청이라든지 속초 강릉노동청과 마찬가지로 그 리더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왕 시작하셨으니까 정말 잘 귀합하시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사례가 상당히 흥미로운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기존 언론은 그걸 받지 않더라도 유튜브 방송 중에서 힘 있는 그런 방송들은 그런 사례를 널리 알리고 그렇게 할 충분한 동기가 있을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잘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수동적인 마케팅 방법이니까 푸시 방켓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유튜브 방송 가운데서도 중요 방송들 중요 방송에는 항상 보도자료라든지 그런 걸 보내시면 굉장히 그런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세상을 바꾸시는데 참 좋은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한 그거 클린펀드 그거 하면 계속이 살아날 것 같아요 그렇죠 살아나고 그러니까 몇 개의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그런 유튜브 방송에다가 계속 그런 케이스 스터디를 제공하면 그럼 그 사람들은 오늘 같은 방송도 과거 같으면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방송이 MBC가 해주겠습니까 맞아 맞아 SBS가 해주겠냐고요 여기 구독자가 얼만데요 그러나 여기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또 필요하면 그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불러놓고 바로 알 수 있죠 당신이 어떻게 억울한 일을 당했냐고 그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좀 신화를 한번 창조를 하셔서 한국 사회가 정치에 참여하신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꿈이 하나 있는데 발표도 됩니까 그래서 괜찮습니다 저는 독도에 김진명 씨의 무화꽃집이었습니다를 보고 독도가 큰일 났다고 봤습니다 제가 거의 20여 년을 공부해서 저는 독도에 거의 박사다 싶어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독도의 해결 방안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한테 보냈는데 게을러서 그러셨는지 왜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안 봅니다 해결돼 있습니다 이미 독도는 왜냐 독도는 일본이 자기네가 편입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편입문서가 시마넨 고시라는 걸 그걸 공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문서가 처음부터 없습니다 그거 제가 밝혀냈고 그거 기자회견을 통해서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도가 어째서 당신 땅이라고 남의 땅을 가지고 무슨 다케시마 날 정해놓고 잔치를 하고 난리냐 그거 결정 무효해라 무효확인 소송을 마세 지방재판소에다가 제가 재판을 걸었죠 그 재판 이길 거라고 봐 무조건 지겠죠 그렇지만 제가 왜 했느냐 옛날에 1696년도에 안용복 씨가 거기 가서 울릉도는 우리 땅이다 독도 우리 땅이다 하고 주장한 부분이 지금도 일본 해안가 어촌에 남아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뒤로 지금 거의 350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일본 심장부에다가 그걸 내가 심어놓은 거예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와 같이 제가 이런 일들을 왜 하느냐 하면 독도 일본의 알리기 운동 독도현 독도련이라고 하는 단체가 독도 일본의 알리기 운동이었는데 이름을 왜 이렇게 줬느냐 힌트입니다 독도 문제 해결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일본 국민들이 독도를 알면 끝납니다 일본 정부가 감추기 때문에 이런 일입니다 그러면 외교부가 나 안 만나도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가보십시오 그럼 해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이런 일을 이제 국민주권감시단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궁극적으로는 역사에 한 줄 남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건데 제 꿈이 뭐냐 하면 97년부터니까 20 한 3년째 제가 이 꿈을 갖고 있는데 소위 미국 달라스에 있는 큰바위 얼굴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 반열에 거의 다 가 있는 셈이긴 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국민들이 공무원들한테 저처럼 이렇게 폭압당하고 이런 어두운 부분이 많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저런 이런저런 사족 때문에 애를 혼자 키우는 애들이 많다 말입니다 자꾸 인구는 줄어가고 노인네들도 나이들로서 좀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없으면 무지개 고생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 문제 그 다음에 저 국가에서 다루지 못하는 지한 문제 그 다음에 아주 실력이 있고 기술은 있는데도 뭡니까 돈이 없어 사업을 못하고 돈 없습니다 암만 잘해봐야 누가 돈 주나 안 줍니다 돈 많은 사람 가져가면 너 1%가 뭐하고 나 99% 줘 그럼 내 돈 줄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돈이 50조가 들어갑니다 대충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온 사회 문제가 다 밝아지는 겁니다 스웨덴 핀란드보다 더 좋아지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50조 원을 만들면 그럼 그 50조 원을 누가 내느냐 기부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낸 사람 순서로 딱 10명을 끊어서 우리 속초 관광지에다가 바위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 얼굴을 조각을 해놓던지 경부고속도로상에 넣던지 관광지로 해놓고 그렇게 해서 그 분을 영원히 가문의 영광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 계획이 소위 큰 바위의 얼굴 프로젝트입니다 어쨌든 사회운동을 하시는 것도 기본적으로 사업까지 발상을 가지고 계속 접근하니까 상당히 신선하네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기가 더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다 모임을 알게 해주시니까 내일 모임을 잘 마무리하셔서 어쨌든 국립주권감시단이 날로날로 발전해서 한국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큰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화번호 얘기해도 됩니까? 네 말씀하시죠 제 전화를 직접 하셔도 됩니다 010-5227-1570번 한 번 더 해주시죠 010-5227-1570번입니다 아마 내일은 자석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회원에 가입해가지고 같이 일을 보시면 되니까 특히 각 도에 시 지부 이런데 지회장을 맡으실 실력이 있으신 분들의 연락도 기다리겠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가입해서 국립주권감시단 말씀하십니다 국민주권단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국민주권을 지키는 데 기회해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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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